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늘 집에만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우울해지기 쉽상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취미를 통해가지고 뭔가 좀 기분 전환도 하고 매일매일 활력을 좀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Avengers Endgame에 나오는 다노스. 다노스 형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체가 살짝 보인... 살짝은 아니죠. 한 반 정도 보이는 이 박스 아트 그리고 하얀색에다가 이렇게 Avengers Mark Endgame 써있는 이 표지가 있고요. 약간 이게 막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이걸로 계속 밀고 있는데 옆에 보면 로고와 다노스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설정샷 간단한 설명 되어 있고요. 옆에 안쪽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도 약간의 정보와 다노스의 모습 그리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 들어있고요. 얼굴 투구를 빼고 얼굴 갈아낄 수 있는 게 두 개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여섯 개 총 세 쌍이 들어있는데요. 어? 이상한데? 왜 인피니티 건틀렛이 없는 거야? 이쪽에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요거 지금 커스텀 제품을 제가 사가지고 교체해놓은 건데 예 원래는 요거죠. 원래는 요건데 교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거를 껴가지고 리뷰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얘를 빼놓은 상태에서 요거 그대로 요렇게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요렇게 블레이드 되어 있죠. 블레이드 장난감 같은 컨셉 아트에 나왔던 블레이드라서요. 요것도 이제 커스텀 제품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본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다노스입니다. 타노스. 와 이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아하 좋습니다. 물론 마블 레전드 제품도 있긴 한데 마블 레전드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만 살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안 사고요. 요렇게 반다이 제품을 샀습니다. 영화의 고증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뭐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요. 네 타노스 얼굴도 너무 잘 나왔고 몸이 약간 더 통짜였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건 좀 아니고 키도 좀 작은 편이고요. 하지만 프로포션도 괜찮은 편이고요. 가동성도 그렇고 도색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다이 제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조금 어 이거 내 거랑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부분 도색을 조금 해줬어요. 검은색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검은색을 추가로 도색해줬고요. 패널라인을 넣어가지고 갑옷의 디테일을 확실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가까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보시죠. 네 어 타노스 혹은 케이블 배우가 같은 배우라서 타노스 얼굴 굉장히 잘 나왔고요. 투부도 오 아주 멋집니다. 투부 통째로 벗겨지지 않는데 투부를 요렇게 빼가지고 앞면을 교체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데 어우 얼굴이 꽤 잘 나왔죠. 투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몰드도 잘 살려줬습니다. 금색, 도색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보시게 되면 고개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투부가 이렇게 목 뒤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많이 든다거나 이런 건 좀 불가능하고요. 돌리는 정도는 큰 무리 없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턱 밑에 목이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안쪽 깊숙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어짐이 보이고요. 목 안쪽의 갑주까지도 예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표현들도 나쁘지 않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게 패널 라인이 잘 들어가다가 뭉개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사출되면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막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이건 좀 살짝 좀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산 걸 이것 때문에 뭐 환불도 안 되고 아무튼 그래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보시기에는 자 요런 데 부분에도 뭐 잘 조형이 되고 이런 곡선 조형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 광택이 살아나면서 요런 곡선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대부분 이제 갑주를 멋지게 보기 때문에 그 맛에 전시하는 거죠. 팔도 갑주 덕분에 와 이거 안쪽에 이중관절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안쪽으로 안 접힙니다. 이게 돌아가는 것도 이 위쪽 가면이 확 벌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위아래 이렇게 팔이 되는 거 요런 부분도 이제 부분 도색을 해준 때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디를 부분 도색했는지 받자마자 해놔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자 팔 부분에 이런 느낌들 나쁘지 않고요. 네 요런 데 이제 관절이 보이는데 요거 조금 아쉽긴 해요. 안쪽에도 이렇게 근육 표현들 잘 되어 있고요. 관절은 이중관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팔이 두껍다 보니까 아유 이게 편안하게 빡빡 꺾이지는 않아요. 이 갑옷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기 때문에 요런 데 몰드 잘 살려줬고요. 원래 주먹 손인데 블레이드를 들라고 이걸 껴줬어요. 근데 요게 보시면 꺾이는 각도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연장이 돼요. 손을 빼서 바꿔 껴주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거 불안하기도 하고 좀 이거 부러지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끼워놨어요. 어차피 이 손으로 전시할 거기 때문에 자 상체로 다시 보게 되면 요렇게 갈라져서 위쪽에 가동 볼 조인트로 다 되어 있고요. 하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뒤집혀 있었어요. 뒤집혀 있었어요.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앞쪽으로 가 있고 이게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꿔준 겁니다. 이것도 띄워가지고 요걸 분리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빠지면 분리가 되거든요. 요걸만 살살살살 띄워내가지고 순접을 해가지고 뒤쪽과 앞쪽을 바꿔줬습니다. 하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연질이에요. 연질이라서 움직이는데 가동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하진 않아요. 고관절 연장됩니다. 요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살짝 돌아는 갑니다만 약간 미미한 수준은 그렇습니다. 자 무릎 이중관절 아니고요. 큰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허벅지와 종아리가 두껍다 보니까 이 이상 많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조형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몰드들 잘 처리해 줬습니다. 요런데 제가 이제 도색해 준 부분이고요. 까만색 발도 보십시오. 이렇게 움직입니다. 앞에도 꺾이고요. 발목의 각도도 움직입니다. 다만 옆쪽에 갑주가 있다 보니까 각도가 크게 꺾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접지력이나 이런 건 괜찮아가지고 전시하는데 문제없습니다. 뒷모습 봐도 어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검정색 조인트라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요. 이런 부분 다 목선을 넣어줬습니다. 등발 아주 좋죠. 자 이제 드디어 포징타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실 타노스가 이렇게 맨손으로 지을만한 포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서있고 때려봤자 이제 주먹으로 막 치고 요런 건데 느꼬들 다 부셔버릴 거예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한번 포징을 지어봤습니다. 약간 어정쩡한 것 같긴 하지만 이 가동성이 얘 덩치에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두껍고 두껍고 이러다 보니까 꺾이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요정도 포징 일단 기본 포징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타노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블레이드를 한번 지어줬습니다. 요거 사실은 컨셉아트에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요게 영화 오면서 더 디테일이 많아지고 훨씬 더 무기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는데 얘네는 그냥 컨셉아트를 그냥 넣어줬더라고요. 좀 안타깝긴 한데 어찌됐든 요거를 한번 이렇게 지어줬는데 뭐 요렇게 느낌 나쁘진 않아요. 약간 장난감스럽긴 하지만 손에 자연스럽게 쥐어지고 칼 크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이 커스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카라토니라는 커스텀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컬이 좋게끔 뽑아주고 있거든요. 커스텀 제품들을 요렇게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The Blade of Thanos SHF용으로 나온 커스텀 파츠입니다. 요 뒤에 보면은 되게 핫토이 프로모션용 컨셉으로 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일단은 팔은 요렇게 바꿔줬고요. 왼손 오른손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 주먹을 지어준 거고 자 오른손에 요렇게 들 수 있게끔 되어있죠. 근데 왼손도 들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껴서도 사용하는데 빼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기 테서렉트 테서렉트 파츠가 들어있고 칼을 꽂아 놓을 수 있는 바위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기 보면은 여분의 손잡이와 팔 조인트 이게 아주 핵입니다. 이거 잘 부러지거든요. 여분으로 두 개나 넣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거 파츠 한번 끼워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레이드 살펴보면요.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블레이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뽑아줬습니다. 도색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몰드도 아주 그러스하게 찾으러 가있습니다. 특히나 요렇게 검은색 부분들 요렇게 손잡이 있는데 웨더링 되어있는 부분들 요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있고요. 되게 쉽습니다. 뭐 아까도 똑같은데 손에다 껴가지고 결합만 하면 돼요. 요거는 이 손 아까 보여드렸던 요 손잡이를 껴가지고 양손검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노스 제대로 된 블레이드를 지어줬습니다. 크 기가 맥히지 않습니까? 야 요거 칼 하나 바뀌었는데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나? 야 기가 맥힙니다. 칼이 정말 멋있고요. 네 이거 원래 거랑 한번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원래 거라니까 이게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이거 이 면도날이라고 많이 놀림을 봤는데 와 이거 너무 다릅니다. 물론 커스텀 제품이라 당연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아우 이 맛에 이 맛에 커스텀 제품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 다이노스 앞면을 웃는 모습 바꿔주고요. 테서렉트를 들었습니다. 크 기가 맥히네요. 야 이거 뭐 스테추 같잖아. 물론 조명빨이 좀 있습니다만 꿀 파츠네요. 테서렉트 이 반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도 너무 좋고요. 굉장히 영화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해놓고도 기분이 매우 좋네요. 멋지다 타노스 네 칼을 분리해서 이렇게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와 이것도 꽤 멋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글레이데이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역시 타노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저 손 추가 파츠가 굉장히 빡빡해서 끼우기는 힘든데 끼우니까 고정력도 좋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요런 포징도 굉장히 멋있는데 다른 설정할 때 이렇게 포징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캡틴과 함께 요런 포징을 한번 지워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캡틴의 방패를 사정없이 후드려 쳐가지고 그냥 깨부셔버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방패는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깨지더라고요. 아 이거 엄청 식겁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요거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때마침 캡틴도 커스텀 헤드와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이런 연출이 되지 않나 크 이거 지워놓고 또 혼자 또 좋아하고 있어 나는 와 엄청 뿌듯하다. 요거 전시하고 싶은데 전시할 장소가 없네요. 아무튼 요렇게 해놔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 커스텀 제품이 정말로 이 6인치의 그 레벨을 떡상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주 멋집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다렸을지도 모르는 그 장면 네 바로 요 장면입니다. 크 기가 막히죠? 헬멧이 없는 헤드는요. 인피니티 워의 헤드입니다. 인피니티 워 타노스의 헤드입니다. 이 타노스의 헤드가 저 타노스 헤드에 그대로 딱 맞아요. 헬멧을 빼가지고 칼 위에 걸어주고 요기 바위 파츠가 있어가지고 요기다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야 영화 그냥 한 장면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네 지금까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타노스를 한번 봤습니다. 타노스와 함께 더불어서 타카라토니에서 나왔던 커스텀 제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SH 피규어런스가 역시 뭐 피규어 퀄리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프리미엄이 조금 붙었기 때문에 처음 출시됐던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지긴 했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거를 선택하는 건 저는 별로 주제하지 않았습니다. 인피니티 워 타노스의 헤드와 호환되는 것 때문에 더욱더 이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지고요. 뭐 타노스 자체가 워낙 멋있으니까 근데 타노스가 멋있는데 피규어가 멋있지 않게 나오면 이거 되게 병맛인데 피규어도 너무나 잘 나왔어요. 아주 멋집니다. 나중에 함께 전시할 거가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아직 제가 그 뚱토르가 안 왔어요. 각성 버전이. 아 이 발매한 지가 언젠데 이거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빨리 와야 되는데요. 스칼렛 위치도 안 왔어요. 스칼렛 위치 때문에 못 오고 있는데 아직 좀 받아서 좀 리뷰할 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 빨리 도착을 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해 주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더불어서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마블뽕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블랙위도 개봉도 지금 밀렸잖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취미생활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또 즐거운 펌프 받으시고 건강하게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